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기적의 돈공부 머니테라피입니다. 저자는 데보라 프라이스, 출판사는 나비 이펙트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데보라 프라이스, 머니코칭 연구소의 창설자이자 소장으로 오랫동안 세계적인 금융투자회사 메릴린치와 AIG, 메스뮤추얼 등에서 금융재정상담에 일을 하면서 돈과 관련한 인간심리를 연구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머니테라피와 머니코칭이란 이름의 금융관련 심리치유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책에서 말하는 머니테라피라는 것은 인간과 돈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돈 때문에 상처받고 위축된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바로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머니테스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이 테스트를 통해 8가지 머니타입 중에 자신의 머니타입이 무엇인지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융자문가와 머니코치로서 많은 고객을 상담하면서 그들이 더 많은 물질을 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인생의 절망감을 느끼고 더욱 심한 경제적 좌절감에 빠지는 것을 목격했다.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과 의미 있는 삶을 위해 내게 상담을 받으러 온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경제적인 안정은 흔히 새 자동차, 보트, 더 큰 집 같은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 인간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고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원인이다. 나는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끝없는 욕망의 포로가 되어 오히려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현상을 많이 목격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소비자 체면에 걸려 물질지상주의에 중독되어 온 것이다. 이 같은 집단 무의식은 우리 정신과 세계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금융현실에 너무나 무뎌져서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행동과 변화를 도모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광고업계와 언론계는 돈과 물질이 없으면 마치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양 세뇌시키고 있다. 우리는 국가적인 강박증에 빠져 있다. 오직 물질이야말로 최고선이라는 가치관에 세뇌되어 진정한 삶의 가치를 잃게 되었다. 더 큰 쇼핑몰을 지을 땅이 부족하자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 가상 쇼핑몰을 세웠고 그 결과 우리는 하루에 24시간 내내 쇼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공허감만 커질 뿐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는 잃어가고 있다. 우리는 없어도 되는 정말로 필요 없는 것을 사려는 집단 중독증 때문에 엄청난 돈을 소비하고 있다. 이 돈을 아직도 기하에 허덕이고 있는 지구촌 빈민을 구하는 데 쓸 수는 없을까? 소비지상주의는 우리 시대의 중독증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진정한 삶의 목적, 본래 목적을 기억하도록 돕고자 한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난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쇼핑을 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어떤 물질 때문에 빚진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소유한 물질의 숫자를 늘리느라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기 위하여 태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진정한 풍요와 번영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돈은 삶을 보다 의미 있는 방향으로 바꾸도록 돕는 유용한 도구이다. 도구로서의 돈은 의미와 목적을 가진 삶, 진정한 충족을 향한 길을 열어줄 것이다. 당신이 만약 오직 돈을 축적하는 삶만을 추구한다면 아무리 많은 돈도 별로 의미가 없다. 오직 물질을 위해 소비하는 삶은 당신의 삶의 에너지를 낭비할 뿐이다. 당신은 그 이상의 존재이다. 당신 속에는 더 큰 진리가 있다. 당신이 재발견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진리이다. 당신 속에는 더 큰 목적을 가진 삶, 보다 풍요로운 삶을 펼쳐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 변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저자는 젊은 시절에 충동적으로 포르쉐를 구입했었다고 합니다. 사실 포르쉐는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재미있는 장난감이었을 뿐 나는 그 차와 일체감을 느낄 수 없었다. 무엇보다 포르쉐를 구입했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이 치유되진 않았다. 오히려 할부금을 내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렸을 뿐이다. 그렇게 포르쉐를 굴리는 생활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진정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때까지 나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가진 것이 정말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잠재식 속에서 성공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줄 것을 찾았는데 포르쉐를 굴리는 것이 그 증거가 된다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답이 되지 못했다.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치료사에게 상담도 받고 스스로 내면을 탐구하기도 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나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내가 깨달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 것은 오직 한 가지 진실이었다. 바로 신성과의 연결, 신성에 대한 믿음이었다. 물론 신성의 개념은 개인마다 다를 것이다. 어쨌든 신성과의 연결이나 신성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으며 충분히 소유하고 있으며 스스로 충분한 존재라는 것을 제대로 느낄 수 없다. 이러한 믿음 없이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것으로 삶을 채워도 진정한 충족감을 가질 수 없다. 돈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지금 나는 돈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돈은 나쁘지 않다. 나도 돈을 좋아한다. 다만 돈에 집착하지 않을 뿐이다. 돈에는 대단한 에너지가 있으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유하자면 돈이 가진 에너지는 전기와 비슷하다. 전기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전기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며 그것은 우주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류를 통해서 흐르고 있다. 그래서 전기에너지가 항상 존재하고 활용 가능한 상태로 있다고 할지라도 스위치를 켜야만 에너지가 작동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 에너지를 의식하는 단순한 행동이 마법같은 에너지의 역할을 하고 강력한 자원이 되는 돈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전기는 양극과 음극으로 된 자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같은 에너지장은 돈에도 작용한다. 돈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만들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돈에도 구체적인 충전에 상응하는 자기장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고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돈 에너지 전류에 접속할 수 있고 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다. 이 책은 이처럼 스위치를 켜는 법을 가르쳐준다. 당신이 의식을 가지고 돈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삶에서 기적을 연출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당신이 의식 없이 돈 에너지를 사용하면 그것은 당신이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는 이를 끌어들이게 된다. 부유한 머니게임 출전자를 보자 이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며 부자이다. 스스로 돈을 벌었든 복권 당첨이나 상속으로 벌었든 아니면 훔쳐서 벌었든 그들에게는 돈이 있다.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든 일단 돈이 많으면 좋은 것이며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한다. 돈만 있으면 자유도 살 수 있고 무한한 선택권이 생긴다고 믿지만 사실이 아니다. 내 경험으로는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만큼이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다. 다만 고통의 종류가 다를 뿐이다. 마지막 장세에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벼락부자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 심리치료사와 정신병원에 몰려드는 것을 봐도 그렇다. 그토록 많은 자유와 선택권을 가진다는 것은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에게도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함유료 돈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담은 더욱 커진다. 돈이 있다고 해서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더욱 커지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큰 힘을 지니고 주의깊게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해결되지 않은 정수적인 짐이 어느 정도 있다. 결국 돈을 가진다는 것은 그 짐이 더 무거워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나는 이 책에서 여덟 가지 머니 타입을 머니 게임에서의 플레이어라고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삶의 많은 분야에서 성공해도 경제적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돈에 대한 변화와 위기가 닥쳤을 때는 비효율적이고 감정적인 접근법에 매달린다. 우리는 심층에 깔린 돈에 대한 무식적인 감정과 신념을 알아내 여러 삶의 문제를 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다. 다음은 여덟 가지 머니 타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첫 번째 머니 타입 순진영 순진영은 돈에 대해서 현실 도피적 접근법을 쓴다. 머리를 모래 속에 쳐박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무것도 보려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인 정보가 있을 때 쉽게 압도당하거나 질려버려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권유에 많이 의존한다. 아마도 여덟 가지 머니 타입 중에서 순진영이 다른 사람들을 가장 잘 믿을 것이다. 순진영의 특징 남을 지나치게 잘 믿는다. 우유부단하다. 겉으로는 무사 태평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다. 순진영은 자신의 힘을 되찾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안전을 구해야 한다. 자신이 가진 독립성을 경험함으로써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와 지나친 순진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머지않아 그는 자신만의 힘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여덟 번째 머니 타입 머니 머지션형 머니 머지션형은 머니 타입 중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다. 이는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에서 흐르는 에너지를 잘 활용하여 자신의 경제적인 현실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내적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알고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머니 머지션이 될 수가 있다. 현재 당신 자신의 머니 타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당신이 새로운 인생길로 들어서기 위해 내딛는 첫걸음과도 같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머니 타입을 형성하게 된 성장 배경과 자신의 과거사를 이해한다면 당신이 머니 머지션이 될 수 없게 방해했던 사고, 감정, 행동이 무엇인지 올바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돈 문제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는 변화가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머니 머지션이 되는 길이다. 머니 머지션은 자신과 주변 전부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열린 시각과 깨어있는 의식을 지니고 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자신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에 따라 살아갈 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한 능력이 절대자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언제나 전부 채워줄 수 있음을 알기에 믿음, 사랑, 인내, 확신을 가지고 때를 기다린다. 머니 머지션에게 내적인 삶은 정신적이며 영적인 부가 실현되는 공간이고 외적인 삶은 깨달음의 지혜가 물질세계로 표현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삶은 내쪽이든 외이든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진 돈의 액수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주정해왔다. 그래서 순자산이 적은 사람은 자기 가치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순자산이 많은 고객들도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비록 돈이 많고 부자로 살지만 돈을 지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하한다. 이러한 자신감 결여는 현대사회에 만연한 정신적인 공황 상태 때문에 생겼다. 돈과 물질만 추가하다 보니 진정한 풍요인 정신적인 풍요는 사라지고 황폐한 사막 같은 텅 빈 마음만 오롯이 남은 것이다. 오직 인간만이 정신적인 풍요를 갈망한다. 우리가 풍요로운 내면 정신과 접속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진정한 가치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은 그 빈 곳을 메우기 위해 끝없이 대체물을 찾아 헤매게 될 것이다. 우리는 돈이라는 덫에 걸려 있다. 자신이 돈이나 물질 이상의 존재라는 의식과 자각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덫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제 우리는 삶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역사와 돈 문제를 직접 취급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나는 고객들이 그 일을 좀 더 즐겁게 하도록 새로운 회계장부를 만들었는데 바로 인생 자산 장부이다. 이것은 두 가지 종류의 회계를 포함한다. 한 가지는 평범한 일반 회계장부로서 자산과 빚을 두루 계산하는 순자산 명세서이다. 다른 한 가지는 자기 인생의 회계장부인 인생 자산 장부이다. 나는 사람들이 돈에 대한 회계장부만 만들고 인생 자산 장부를 만들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 너무나 상막하고 불친절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두 가지 종류로 회계장부를 만들면 두 가지 격리장부를 좀 더 쉽고 즐겁게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투자 전문가들은 돈의 시간 가치에 대한 강의를 자주 한다. 그것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가진 돈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현재 35세인데 65세 때 은퇴하고 싶다면 지금 버는 돈을 30년간 이용하고 투자하여 은퇴 후에도 쓸 수 있을 만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부터 좀 더 많이 저축하거나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모험을 감행해야 한다. 아니면 은퇴를 좀 더 늦춰야 한다. 물론 이 관점은 아주 타당한 경제 개념이고 논리적 재정 차원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유일한 관점은 아니다. 경제적인 순 자산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또 다른 진실은 인생 시간 가치이다. 돈은 언제든 더 벌 수 있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다. 우리 인생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심지어 몇 시간이 남았는지 알 수 있는 특권도 없다. 우린 시간의 가치를 제대로 고려해야 하며 그것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만약 돈에만 집중한다면 즉 돈을 벌고 쓰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일에만 집중한다면 삶의 시간이 바닥나는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영적 빈곤 상태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남은 삶의 시간을 인쇄한 화폐가 있어서 시간을 사용할 때마다 집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돈만큼 시간을 귀중하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구매 행위를 할 때마다 시간의 화폐를 함께 사용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삶의 시간을 어느 정도 소비해야 하는가 나는 이것을 정말 원하고 필요로 하는가 내 생활 방식으로 인해 나는 얼마나 많은 삶을 소모해야 하는가 돈을 끌어오는 에너지장을 형성하라 돈은 강력한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있다. 부와 풍요로 가는 길을 열려면 삶의 강력한 에너지장을 형성해야 한다. 돈의 에너지를 끌어오는 에너지장 말이다. 인간관계에 존재하는 끌어당김이나 이끌림처럼 돈의 에너지도 자신과 가장 비슷한 것을 끌어당기거나 거기에 끌리기 마련이다. 먼저 돈의 특성을 명확하게 그려보자 돈의 모든 특성과 성격을 명확히 알수록 돈을 신념체계 안으로 의식적으로 끌어당기는 것도 쉬워진다. 또한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돈을 위한 공간과 에너지장을 만들 수 있다. 통로를 깨끗이 치우고 진입로를 넓힐수록 돈은 쉽게 들어올 것이다. 통로는 언제나 거기 있었지만 무의식적이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늘 막혀있었다. 막힌 통로를 뚫기 위해서는 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 돈은 창조적인 의도를 갖고 어떤 경로로든 항상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 여기서 창조적 의도란 창조적인 사고, 아이디어, 상상을 어떤 형상과 행동으로 드러내고 옮기는 과정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여러 번 대풀이하여 돈이라는 선물을 받았지만 역사에서 배우고 느낀 교훈을 제대로 새기고 지키지 못했다.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돈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말았다. 앞서 살펴봤듯 인간은 늘 전쟁, 기근, 경제 공황 같은 불행을 돈 탓으로 돌렸다. 돈이 불행의 진정한 원인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의식 부족, 탐욕, 징호 같은 것은 결코 돈과 어울리는 에너지가 아니다. 돈은 사람들을 탐욕스럽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을 탐욕스럽게 만들 뿐이다. 마찬가지로 돈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킨다. 돈은 모든 곳에 존재하는 창조적 흐름에 이끌리는 창조적 에너지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사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깊이 받아들이면 언제나 돈을 끌어들일 수가 있다. 사람들이 매일 큰 돈을 벌었다 잃었다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스스로 패배했기 때문이다. 돈은 에너지로서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 돈은 초연하다. 창조성은 긍정적 형태만 띄는 것은 아니다. 부정적 형태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 돈은 긍정과 부정을 구분하지 않고 다만 창조적 흐름을 따를 뿐이다. 궁극적으로 부정적 에너지는 모두 파괴적이다. 돈을 가진 주인공의 에너지장이 어두워지면 돈의 창조적 에너지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유통하는 돈은 경제적 부침과 성세 같은 외부 영향에 반응한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주 목적은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다. 돈이 너무 많이 흐르면 인플레이션이 생겨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반대로 돈이 너무 적게 흐르면 사회 욕구를 충족할 만큼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불황이 나타난다. 결국 돈은 개개인이 너무 많거나 적게 가지지 않을 때 적정한 흐름을 이룬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적절한 선에서 만족할 때이다. 바로 이 점을 이해할 때 제대로 돈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돈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할 때는 오점 없는 깨끗한 바탕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 하우스를 대청소하고 미 해결 부분을 매듭 지어야 한다. 과거에 겪은 개인 재정의 혼란 정도에 따라 청소는 고통스러운 작업이 되겠지만 이를 통해 창조적 에너지의 흐름을 뚫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과거와 현재에서 재정과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이나 재의식 비판을 해소하려고 할 때도 이 과정이 중요하다. 어떤 방식으로든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 에너지를 청소하지 못하면 창조적 에너지의 흐름이 계속 막힐 것이고 미래 금융 생활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나의 고객 존은 처음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께 미리 밝혀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저는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존은 두말할 것도 없이 희생자 형이었다. 실제로 돈을 집에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겉으로는 마치 다른 사람을 챙기고 돌봐주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불행히도 이 패턴이 역효과를 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도와줬다고 여긴 사람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지만 돌아온 것은 감정적인 보복과 경제적인 부담뿐이었다. 존은 자신이 돈을 어떻게 사랑의 척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남에게 어떻게 사랑을 주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자기를 사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남에게 주지 못하고 돈을 사랑의 대체물로 사용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으로 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 남은 것은 돈뿐인 것이 당연했다. 슬프게도 그와 돈의 관계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덮어버렸고 자기에게 필요한 사랑도 받을 수 없게 만들었다. 존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언젠가부터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인 배신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자성예언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자신이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라고까지 생각했다. 그는 돈으로 사랑을 표시하려고 했지만 돈은 결코 마음에서 오는 진정한 사랑의 선물을 대신할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존은 차츰 자녀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곁에서 정서적인 힘과 도움을 주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배우기 시작했다. 과거의 그의 자녀들과 유지했던 관계는 자신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언제나 사랑과 인정을 돈으로 보여주었다. 존의 사례는 머니 타입의 원연적인 패턴이 자기 자신에서 끝나지 않고 세대를 거쳐 유전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실 몇 세대를 거쳐 한 가정에 전해지는 패턴을 바꾸는 것도 어렵지만 한 사람이 평생 되풀이한 패턴을 바꾸는 것 또한 결코 쉽지 않다. 어쨌든 존은 자신의 태도와 감정이 돈과 관계를 어떻게 규정했는지 직시하고 더 이상 과거 그림자에서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선택을 해야 했다. 마침내 그는 돈과의 관계 아버지를 포함하여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자기 신뢰감을 재건할 수 있었다. 분노와 배신의 감정을 풀어내자 자신의 슬픔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었고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그는 머니 코칭을 받으며 자신이 보호하려고 했던 것은 자신의 돈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과거에 부정했던 자신의 내면 즉 분화에 접속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돈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창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것은 곧 모든 것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는 통합의 과정이다. 거기서 결과적으로 자신 안에서 분리된 여러 가지 분화들을 조화롭고 상호 연관된 전체로 묶거나 결합할 수가 있다. 삶의 모든 것은 일종의 조각 맞추기와 같다. 표면적인 많은 것들이 실은 보이지 않는 전혀 다른 본질을 숨기고 있다. 우리는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볼 때 끝없이 광활한 대지가 펼쳐지는 것도 함께 본다. 바로 그때 옛날 사람들이 왜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는지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과 마찬가지로 돈도 결코 평평하지 않으며 다차원적이다. 우리는 관점을 바꾸기 전까지는 돈을 흑백 논리로 볼 수밖에 없고 이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1차원적이며 자기 파괴적인 세계에서 살게 만든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 돈은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면서 자신과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무의식적인 사랑, 힘, 두려움, 통제라는 관점에서 돈에 대해서 결정한다. 많은 사람이 돈을 지배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두려움을 바탕으로 돈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려움이 깔린 결정은 반응일 뿐 선택이 아니다. 돈에 관한 두려움은 돈을 지배하려는 욕구에서 나오기 때문에 진정한 힘이 결핍되어 있다. 자신과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할 때 우리는 진정한 힘과 신성 안에 서게 된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을 진실로 믿을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가진 돈에 대한 생각이 무한한 힘을 갖듯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더 큰 힘을 갖는다. 생각을 말로 표현할 때 비로소 창조적인 에너지와 움직임이 작용한다. 생각이 의도에서 행동을 표현할 때 무한한 힘을 갖게 된다. 현실을 새롭게 창조할 힘을 가지려면 우리가 가진 생각, 말, 의도, 행동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돈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예전처럼 나는 돈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좀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상황을 표현하자. 지금은 돈에 대한 휴식 시간이야. 당분간은 좀 더 놀고 좀 덜 쓸 필요가 있어. 자연들이 무엇을 사달라고 할 때 예전처럼 돈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무라지 말고 사실을 말해주어라. 돈은 중요한 자산이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이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는다고 운다면 부드럽게 달래면서 이렇게 말하자. 난 너희들을 사랑해. 그렇지만 나는 사랑을 오직 물건을 사주는 것만으로 표현하지는 않아. 이렇게 하면 자녀는 마음으로 만족하며 사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돈과 충족을 너무 혼동한 나머지 충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색해질 정도이다. 사실 충족은 오직 내쪽으로만 또는 주관적으로만 경험할 수가 있다. 그것은 외부에서 얻을 수도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다. 그것은 물건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다. 충족은 완성이며 자아를 이루는 것이다. 또 그것은 목적이라기보다 과정이다. 게다가 자신 이외에 다른 누군가가 줄 수 없으며 다만 자신의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진정한 충족을 맛보는 길은 우리 내면과 영혼 깊은 곳에 있다. 우리는 성실하게 자기의 길을 가면서 삶의 소명을 깨달을 때 그 길로 들어설 수가 있다. 불행히도 우리는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분리되거나 제대로 접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더 이상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나 영적으로 충만함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것은 아주 불행한 현실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재능을 타고났는지를 인식하고 수용하려면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주고 격려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고유성을 인식하는 것은 진정 강력한 체험이다. 그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는 텅 빈 공간이 생겨나고 사람들은 자신의 그 빈 공간을 다른 방식으로 메워보려고 노력하곤 한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영혼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 살아있었다. 어릴 때는 우리의 신성과 영성에 너무 가까이 노출되어 있어서 내적인 빛을 아주 쉽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었다. 비록 키는 작았지만 스스로 큰 재능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성인이 된 우리는 아이들이 영성과 관련된 그들의 기억이 강하게 살아있을 때 그들이 가진 재능을 찾을 수 있게 격려해야 한다. 아이들은 물질 세계에 몸 담은 시간이 어른들보다 훨씬 짧아서 영적 자아에 좀 더 가까이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진리를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은 진리에서 비롯된 존재이며 그들의 실제는 오직 진리밖에 없다. 노는데 열중한 아이를 보고 있노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목격할 수가 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이는 순수성을 잃고 어른들에게서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법을 배우면서 영성이 그 빛을 잃게 된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것이며 우리의 진정한 자아, 진정한 삶, 진정한 길을 찾게 해준다. 우리가 자신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을 때 풍요와 부유를 보다 쉽게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풍요와 부유는 동일한 것이 아님으로 그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풍요는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풍요롭다는 것은 많이 가지는 것 또는 충분한 것 이상으로 가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충분해 개념은 사람들에게 딜레마를 일으킬 수가 있다. 왜냐하면 풍요는 아주 주관적이어서 어떤 사람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쥐꼬리만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반면에 부유는 상대적으로 정의하기 쉽다. 부유하다는 것은 성공했다거나 운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부유에 지르면 운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풍요롭게 살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으로 풍요가 아니라 부유를 가져다 줄 행운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부유는 그것을 찾아다니거나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다. 부유는 일하느라 몰두하여 정신없이 바쁜 사람들에게 찾아온다. 만약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의 길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성공과 부유의 행운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충족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영적 도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기도의 힘이나 용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코칭했던 많은 고객들도 기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늘 나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물었다. 나는 우리가 영성적으로 단절되었기에 기도와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왠지 익숙하지 않고 불편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신과 함께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영성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술도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신과 소통하는 법을 알고 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살아갈 뿐이다. 어떤 언어든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약간만 연습하면 잊어버렸던 언어도 기억이 나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기도에 대한 언어도 얼마간 연습을 하면 기억해낼 수가 있다. 기도에는 정답은 없다. 기도는 아주 개인적이며 개별적인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 기도하든 상관 없다. 다만 당신이 기도를 한다는 것 자주 한다는 것 그것이면 좋겠다. 당신은 스스로 하루에 몇 번 정도 기도하면 좋을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왕이면 매일 기도하는 것이 당신의 영성을 키우고 영혼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좋다. 그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봉사이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결코 하찮고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기도에 큰 부담을 느끼 거나 저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은 기도 자체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 어쩌면 그것은 작고 힘이 없었던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일 수도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입고 또 실패한다.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은 경우에는 다시는 그런 상처를 입는 처지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과거에 약하고 보잘것없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사랑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감추고 숨기는 데 전문가가 되었고 사랑을 받을 능력까지 고의적으로 파괴했다. 무의식적 차원에서 본다면 기도에 대한 저항감은 약함에 대한 두려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두려움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 무가치한 사람이 아닐까 두려운 마음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같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는 신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어쩌면 그 사랑이야말로 단 하나의 진정한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활짝 여는 것 뿐이다. 신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강력한 힘을 느끼는 일이다. 기도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 무엇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필요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다. 당신의 지갑 속에 고액의 지폐를 항상 지니고 다니라. 이 돈은 보이지 않는 풍요의 원천을 당신에게 무의식적으로 상기시켜 줄 것이다. 그 돈을 쓰지 말고 반드시 간직하라. 그 돈은 당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당신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순간에 당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만큼의 돈이 수중에 없다고 해서 그 돈이 당신에게 영원히 오지 않거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미 보이지 않는 풍요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것이 당신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의식적으로 베푸는 행동을 통해 풍요와 가까워져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남들이 비록 말을 하지 않지만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주의를 기울여 보자. 당신이 가진 것 중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가. 친절한 말 한마디. 따스한 손짓 하나. 환한 미소. 예를 들어 이러한 것들이다.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풍요의 장에서 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책 제목이 머니 테라피 인데요. 부재는 당신의 돈을 치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돈에 대한 무의식을 치유하면 돈의 흐름이 기적처럼 바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게 우선 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채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건너뛰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